남북 정상회담 대통령 특별수행원 개신교 대표로 최근에 평양을 다녀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총무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부문별 대화 시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88선언에 나타난 민중참여의 원칙을 소개했다며 평화 프로세스를 이루기 위한 민간 교류의 상시화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 추진하다가 연기된 남북 종교인 평화회의를 올해 안에 평양에서 내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대북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그련을 주체적으로 세워나가는 한편 한국교회를 위한 평화통일 교육을 진행해서 평화공동체로서의 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